제주도의 우주산업 전진기지 육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옛 탐라대 캠퍼스에 추진 중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대해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활용해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세제 혜택과 특례 적용으로 우주산업 연관기업 투자 유치도 한층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에 추진 중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우주 신성장 분야 산업단지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지역 투자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의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습니다. 산단 물량 한도 초과로 기존 제도로는 지정이 불가능했지만 정부가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규제 혁신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우주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혁신 거점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특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등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이뤄집니다. 입주 기업은 세제 혜택은 물론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 지원 등을 받게 되고 제주도는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주기업 투자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돼 제조업이 취약한 제주의 산업 구조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정부의 특례 허용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 대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중 기회발전 특구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